내 뒤에 들렸다니까? 어? 누구세요? 안 들어가네 땀 펴로 팔게 짜줄게 앞에 창문 짜줄게 창문 짜증나 창문 짜증나 창문 짜증나 딕케일 구덩인가? 창문 짜증나 나 안으로 파는 중 넘어졌다 파일 짓꽂을게 자 내 전문 보인다 높일게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어떻게 됐어?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1번 짜증나 2번 짜증나 야 얘네 뭐 여기 쓰고 있냐 내 표현도 진짜 스크린인데 야 얘모 나왔다 들어간다 돌 쳤어 내 돌 호발대 한 명 더 있어 오토바이 돌 타 있다 돌 타 있다 제자 너나도 좀 질러 오토바이 딴 팀이다 오토바이 딴 팀 집방 다 아 우리 인사 쓰자 이거 싸움 끝났다 이거 1번 팀 2번 팀이야 내 쪽 잡았어 내 쪽 잡았어 신경 안 써 먼저 당길게 그 집 아 지마 잡았어 지마 하나 더 됐어 파란에이로 간다 4번에서 다 쏜 거야 나 연막 하나 치고 살려야 돼 끝났어 끝났어 나 첫 번째 판결이 형 도란다 남쪽에서 파란다 목쪽에서 돌아온다 목쪽에서? 아 나 이거 군함 붙인다 머리 파줘 4번 그대라 다시 나무로 나무 기절 나무 기절 아 맞아 맞아 아 다 줄게 왼쪽에서 걱정한다 여전히 끌까 그냥 한 번 좀 자 오른쪽에 왼쪽 보자 어 뭐 이걸 돌아왔냐 아 여기다 한 번 했다 한 대 오른쪽에 자 왼쪽 기절 자 오른쪽 나오는 애도 한 대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몰라 아 같은 팀인가 끝났다 한 명 남아있는데 그 차 쪽은 끝났어 자 왼쪽 나 한 번데 내가 처음 보네 자 왼쪽 자 왼쪽 킬 뺏겼고 3 대 1 대 3 인가봐 4 대 1 대 3